오늘의 강좌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? 그가 나라의 신부인.'" 이 분은 한국의 신부인과 한국의 신부인과 함께한 여행을 위한 이곳에서 한국의 신부인과 한국의 신부인과 한국의 신부인과 함께한 이름도 바삭바삭 미니놈에 먹으러 왔어요 만에 먹으러 왔어요 이 시각들은 반찬이 포기하셨어요 저는 이런 식사를 찍을 때 여기는 반찬이 포기하니까 다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 시각도 많이 먹어요 이제 터뜨림을 먹으러 왔어요 이제 반찬을 했는데 반찬이 포기하러 왔어요 반찬이 포기하고 반찬이 포기해서 포기하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귀기 사귀꾼이네 이거 목 좀 잘 예쁘게 염여주면 안 돼? 리본? 기대보다 깨끗한 거 너무 멋있다. 가려진 거. 가려진 거. 라라. 너 옷에까지 한 번 깔맞춤 거 같네? 이거 역광이야? 나 좀 허브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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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나 여기? 이 정도면은 두개가 좀 허브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이제 한 벚꽃.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이제 한 벚꽃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아일랜드 온 거 같아. 미끄스콘의 바느니아 선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돼? 아이스크림 나 이거 좀 꺼내줘 빨리 찍어줘 이거 먹고 있어 빨리 찍어줘 어떻게 녹아 뭐 하는지 알 것 같아 앉아 앉아 이거 찍을거야? 찍어줘 그럼 니가 데려주실 때 한 아이스크림한테 안 나와 설정자 여기가 더 같이 한 아이스크림 한 아이스크림 어제 먹은 거랑 뭔지 하지? 어제 먹은 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입시한 것 같아 오빠 이거 먹어 물을 내놓을게 먹어 내가 보고 먹었잖아 앞에서 먹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통 어제 먹은 거랑 뭔지 알지 오늘 먹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외국노동을 먹은 게 더 돌아가니까 傍니당 신난게 먹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고기 너무 맛있어 뭐라고? 길을 뚫어? 뭐라고 했는데? 나 못 찾았어 어 돈 있어 저기 뒤에 앉아있어 저기 저기 깜짝마자 뒤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마워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요? 앗을?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290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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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크림도 같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 뜨거 오빠 나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도 받아올게 아 한 가지 시켜 왜 이거 먹을 때 목맥히잖아 뜨거 뜨거 쿠폰 줘봐 나 갖다 올게 줄지어서 소스 소스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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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나 여기 있는데? 도 call 빠르게 학생들 여기 있는 잡이 여행 여행 어디 있겠지? 사시노기에서 찍고 싶으면서 사람밖에 없어 오빠 저 찍고 싶으면 지금 뭐야? 저가 들어가 보지만 너 그거 물어본 거잖아 왜? 왜 있어요? 다행히 고춧가루 또 한 번 먹었습니다. 또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. 또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은 일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니까 한 번 더 먹으면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이 날은 다 먹어야만 더 먹어야지. 계란을 먹으러 왔어요 한가도 전원에 먹으면 더 맛있어 안 먹으면 더 맛있어 예, 기념한 식탁이에요 뭐가 뭐였냐? 정말 좋겠다 못들어 그런 게 못 봤는데? 음 음 드라우는게 더 맛있고 맛있봐요? 네 다들 먹으면 잘 찍어 치고깝다 다행힛 마패도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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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